소중한 나 완이고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입니다 그 스님으로 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상담을 받게 됩니다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편안해서 오신 것보다는 답답해서 오신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야기 듣다 보면 정말 제가 보기엔 별것도 아닌데 오신 분도 있고요 정말 듣고 있으면 제 가슴이 울컥거릴 정도로 좀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한테 제가 별로 해줄 얘기가 없어요 제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얘기가 수행하셔라, 기도하셔라 라는 말밖에는 사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수행하라는 말밖에는 없지만 사실 그게 적어도 우리 불교사 바라보는 가장 완벽한 정답인 것 같아요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 다 누가 지은 업이라고 했죠? 내가 지은 업이라고 했을 때 그걸 푸는 것도 결국은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그 매듭을 묶은 것도 자기였고 그 매듭을 푸는 것도 자기고 어떤 분이 쓰니 제가 묶은 거 아니에요 제 남편이 묶었거나 내 자식이 묶었거나 내 부모님이 묶었거나 하여튼 누군가가 묶은 거 괜히 저까지 엮여가지고 이 괴로움을 당하는 거지 제가 안 묶었어요 라고 했을 때 적어도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 만난 것 자체가 누가 묶은 거다? 내가 묶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만난 것 자체가 나의 업연이다 전생에 좋은 인연을 많이 심었으면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났을 것이고 전생에 나쁜 인연을 많이 심었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결국 내가 만나는 인연 자체가 내가 심어놓은 씨앗들의 열매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보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가슴이 뭉클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 2600년 전에도 불쌍한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사람들 부처님 지나가시면 와가지고 울면서 부처님 부처님 도와주세요 부처님 부처님 저 좀 제발 제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부처님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제도하고 어떤 방법으로 그 이들을 괴로움에서 구해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진지한 고찰을 통해서 바라볼 때 결국 마지막 핵심은 자기 수행이라는 거예요 결국 수행, 이 수행만이 나를 진정한 괴로움의 문제에서 해결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들은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수행, 괴로워도 수행, 답답해도 수행, 수행이 중이에요 또 귀에 어두우신 분이 TV에서 이런 얘기 들으시고 어? 수영? 수영하면 좋대? 이래버리면 미치고 발짝 뛰는 거예요 수영 말고 수행이요 이렇게 해서 수염? 이래버리면 예 죄송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아주 가슴 아픈, 가슴 울컥한 이야기 하나에 전해드릴까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빠따짜라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빠따짜라 이름 자체가 잘못 졌어요 이름이 너무 세죠? 네 혹시 그럼 우리 엎드려서 빠따친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빠따친다 이러잖아요 너 빠따 맞아볼래? 빠따짜라 그러니까 야 막 짤라, 짤라, 짤라 그러니까 이름, 음 자체가 안 좋죠? 이름은 잘 져야 돼요 빠따짜라고 그런 뜻은 아니고요 내가 또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곤란해요 이거 굉장히 슬픈 얘기인데 굉장히 슬픈 얘기를 해도 저는 되게 슬프지 않게 얘기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큰일 났네요? 벌써부터 이게 슬퍼져야 되는데 벌써부터 웃어버리는 큰일입니다 자 다시 이거 슬픈 얘기예요 빠따짜라는 이름부터 빠따짜라라는 여인네가 있었는데 이 여인네가 큰 부잣집 딸이었어요 부잣집 딸이고 또 예뻐 예쁜데 부잣집이야 얄미워 그런데 하인과 사랑에 빠졌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나는 귀족이고 너는 하인이야 뭐 이러면서 근데 사랑에 빠졌어요 둘이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 부모님이 다른 귀족의 젊은이와 딸을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자 이때 이 딸이 사랑하는 남자 하인을 불러서 이야기해요 나 얼마 안 가면 시집 간다 시집 가고 나 시댁에 있으면 이제 널 볼 수가 없다 너 어떡할래? 나 빨리 데리고 도망 안 가? 막 이러는 거예요 야 여자가 당차요? 예 한번 고생해봐요 한번 고생해봐요 남자 잘 만나야 된다는 거 느끼지 그러니까 이 하인하고 이 아가씨하고 빠따짜라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 시골에 가요 시골에서 이제 시골집에 움막 하나 지어놓고 사는 거예요 농사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농사지으면서 사는데 여자가 임신을 합니다 빠따짜라가 임신을 해요 그래서 배가 막 불러와서 이제 애 낳을 때쯤이 되었을 때 원래 인도 당시 전통은 친정집에서 애 낳는 게 전통이었나 봐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어머니 마야 부인이 낳으려고 할 때 친정집에 가다가 중간에 룸비니 동산에서 낳잖아요 그때 무슨 문화, 정통 문화가 있었나 봐요 나 애 낳을 때가 됐는데 지금 여기서 애 낳을 자 나 보살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보 나 친정집 가서 낳을래 이러는 거예요 남편이 펄쩍 뛰어가지고 나 죽어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귀족집에서 당신 데리고 도망쳐서 나와서 살고 있는데 거기 갔다가 나 죽는다고 아니라고 애 데리고 가면 이것도 팩짜러니 하고 용서해 주실 거라고 가니 못 가니 간다 안 된다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 날 남편이 농사지으러 밭일하러 나갔을 때 이 부인이 이웃집에다가 빠따 자라가 남편이 오면 나 친정집 간다고 얘기해줘요 하고 혼자 휙 가버립니다 여자 성격이 좀 그런가 봐요 나 데리고 도망 안 가? 라고 하질 않나 남편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휙 가질 않나 한참 가고 있는데 이제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부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홀몬도 아닌데 어디 갔지? 그리고 이웃집 아줌마한테 물어봤더니 어 친정집 간다고 전해달래 놀래가지고 이제 쫓아갑니다 쫓아가니까 부인이 저기 한참 이제 산을 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배가 불렀는데 어때 또 산도 타요? 네? 그래서 왜요? 내가 배가 안 불러봐서 배 불러면 산 타기 힘들죠 하여튼 지금 웃으면 안 되는 게 이거 슬픈 얘기예요 점점 슬픈 얘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 분위기 잡는데 실패했네 그래서 이제 막 가고 있으니까 이제 붙들어요 집에 가자 싫어 가자 싫어 하다가 갑자기 산통이 온 거예요 여보 여보 나 나을 것 같아 나을 것 같아 해가지고 급하게 나무 밑에서 애를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게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낳으니까 침장 가면 뭐하냐 집으로 가자 합니다 그것도 집으로 간 거예요 그게 이제 또 몇 년이 지났어요 얼마 또 지난 뒤에 둘째를 또 임신합니다 그대는 이제 또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나 또 친정집에 갈래 안 돼 갈래 말래 갈까? 안 되지? 안 돼지롱? 가지? 뭐 이러면서 그래서 막 이제 또 애가 이제 또 이렇게 애가 이제 달이 찼을 때 친정집에 가려고 또 이제 남편 몰래 또 산을 타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 이 옆에 내가 또 가는구나 이제 쫓아가요 이제 부인의 큰 아들 이제 손잡고 배 부른 배를 이렇게 한 손으로 지탱하고 이제 넘어가는 걸 남편의 뒤에서 부릅니다 여보 여보 가지마 가면 진짜 나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부인이 아 설마 애를 둘이나 낳았는데 무슨 일이야 있겠어요 다투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큰 폭풍 비가 내리더래요 막 재수없게 막 비가 내리니까 부인이 놀래가지고 여보 여보 큰일 났다고 나 또 지금 산통이 오고 있다고 빨리 이거 비 피할 수 있게 이거 뭐라도 운막이라도 빨리 지으라고 남편이 놀래서 아 기다려 여기 나무 밑에서 좀 기다리라고 있으라고 한 뒤에 남편이 휴대용으로 가지고 있는 도끼를 짊어지고 저 언덕 쪽에 올라가서 운막이라도 이렇게 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비 피하려면 비가 너무 많이 내리니까 막 폭풍 막 폭우가 쏟아지니까 나무를 이렇게 자르고 있었대요 빨리 운막을 질려고 남편은 남편이에요 자르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운명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 나무에 밑에 땅 구멍에서 독사가 나타난 거예요 독사가 독사가 쉭 나타난 거예요 남편이 그 독사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아싸 약 이러면서 뭐야 뭐 이런 거 잡았을까요 남편의 다리를 물어버립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 독사에 물려가지고 독의 온몸에 퍼져서 몸이 빳빳하게 마비돼서 그 자리에서 절명을 해버려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막 비는 쏟아지는데 남편은 오지 않고 그러니까 막 산통은 느꼈는데 또 옆에 큰아들은 울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둘째를 났대요 나무 밑에서 그 나뭇가지 밑에서 둘째 비오는 날 둘째를 낳았는데 그 낳은 아기와 큰아들을 부여안고 그러니까 밤을 지새웠대요 막 울면서 여보 왜 안 와 여보 왜 안 와 그리고 딱 새벽이 됐을 때 큰 비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다 해가 떴을 때 남편이 와요 안 와요 남편이 안 와요 부인의 큰아들과 금방 낳은 작은아들을 이렇게 껴안으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얘들아 사랑하는 아빠가 우리를 버렸나 보다 사랑하는 아빠가 우리를 버려서 우리한테 찾아오지도 않는구나 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낳았으니까 터벅터벅 걷고 있는데 언덕을 넘어갈 때 남편이 누워있는 걸 보는 거예요 딱 가봤더니 남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죽어있는 거예요 막 울면서 남편이 독사에 물려 죽었어요 남편이 독사에 물려 죽었어요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다시 집에 돌아갈 의미가 없잖아요 애 둘을 데리고 그래 여기까지 온 거 친정집에 가자 사정사정하면 애를 둘이나 낳았는데 친정집에 가면 구박은 받아도 굶어 죽지는 않겠지 이제 애들을 데리고 친정집에 가려고 이제 산을 넘어갔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강이 있었대요 평소에는 그 강이 이렇게 걸어서 건널만한 그런 어떤 수심이 얕은 강이었는데 그날 막 비가 왔잖아요 폭우가 물이 콸콸콸콸 흘려는 거예요 재수가 없으려니까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애들을 애를 데리고 한 손에 아이를 안고 한 손에 또 큰아들을 데리고 도저히 건너가기가 힘들더래요 그래서 큰아들 보고 너 여기에 있어라 작은 애부터 내가 넘겨놓고 다시 너랑 다시 건너야 되겠다 하고 큰아들을 남겨놓고 강물을 싹 들어갑니다 작은 아들을 안고 금방 낳은 그 핏덩어리만한 작은 아들을 안고 다 강물을 아슬아슬 건너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풀 풍신한 풀을 이렇게 모아놓은 뒤에 작은 아들을 거기다 눕혀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큰아들 데려와야 되잖아요 또 강물이 이렇게 세며시 세며시 조심조심 아슬아슬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자꾸 작은 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자국 걸어가놓고 뒤돌아보고 한 발자국 걸어놓고 뒤돌아보고 해서 중간까지 왔대요 중간까지 왔는데 위에 독수리가 막 날라다니는 거예요 독수리가 독수리가 막 날라다니더니 그 작은 아들은 핏덩어리만 금방 나서 핏덩어리만 하잖아요 고기 덩어리인 줄 알고 독수리가 그거 채간 거예요 어떡해 가슴 자기 눈앞에서 작은 아들을 채간 거야 엄마 맘에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손을 막 휘저으면서 안 된다 안 된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하고 막 강물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손을 막 휘저고 있는데 독수리가 뭐 알아들어요 그 핏덩어리를 딱 채가고 멀리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엄마 막 가슴이 찢어져서 막 손을 흔들면서 고함을 지르고 있는데 반대쪽에 있는 큰 아들이 엄마가 손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니까 오라는 뜻인 줄 알고 엄마가 나 오라네 하고 강물에 들어가다가 물에 휩쓸려서 애가 물에 휩쓸려서 이사를 해버린 거예요 엄마가 순식간에 엄마가 순식간에 남편 잃어버리고 눈앞에서 작은 아들은 독수리가 채가고 눈앞에서 큰 아들은 물에 큰 강물에 휩쓸려서 이사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물속으로 완전히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강물에서 나와서 땅바닥에서 땅을 치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남편은 독사에 물려죽고 아들 하나는 강물에 휩쓸려죽고 또 아들 하나는 독수리가 채가 버렸으니 어떡하면 좋습니까? 어떡하면 좋습니까?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까스로 정신을 차려서 일단 친정집을 가야겠다고 친정집을 일단 걸어갑니다 완전히 넋이 빠져가지고 걷다가 친정집이 있는 곳에 이제 거의 다 다다를 때쯤에 저쪽에서 이제 사람들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집에 안 간 지 몇 년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저쪽 성에 들어가면 큰 저택에 어느 쪽에 누구누구네 집이 있는데 그 집에 가족들이 아직도 살고 있습니까? 했더니 그 길에서 마주친 사람들이 아이고 어제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폭우 때문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그 집이 화 파묻혀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거기에 자기 친정집이잖아요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까? 했더니 흙에 파묻혀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빠딱 자라가 완전히 졸도를 해버린 거예요 졸도를 해버리고 다 눈을 뜬 뒤에 뭐라고 울부짖냐면 남편은 독수한테 물러죽고 아들 하나는 강물에 휩쓸려 죽고 또 아들 하나는 독수리가 잡아가고 그리고 친정 부모님과 가족들은 흙에 파묻혀 죽었다네 하면서 막 울부짖다가 결국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정신병자가 대박 그 상태에서도 정신을 온전하게 차릴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거겠죠 그러니까 옷이 다 그냥 옷이 흘러내려서 다 벗겨져서 알몸으로 막 다녀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완전히 실상을 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미친년 미친년 하면서 미친녀자다 미친녀자다 하면서 막 이렇게 그 빠딱 자라를 천대를 합니다 그 여자가 완전히 미쳐서 실상을 해버린 겁니다 너무나 끔찍하죠 글쎄요 이 지구상에 이 정도까지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기는 있겠지만 정말 이 정도까지 박복한 사람은 정말 드물 겁니다 바로 자기 눈앞에서 하룻밤 만에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을 눈앞에서 잃어버리고 친정 가족들 유일한 혈육들이 다 땅에 파묻혀서 죽어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실상을 했는데 어느 날 부처님께서 사원에서 법문을 하고 계셨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법문을 하고 계실 때 그때 그 실성한 여인의 빠딱 자라가 부처님이 법문하는 곳에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신도들을 가로막습니다 여기 이 신성한 곳에 여기가 어떤 곳인 줄 알고 미친 여자가 여기 오냐 썩 꺼져라 이럴 때 부처님께서 불자들이여 그 여인네를 내 앞으로 오도록 막지 마십시오 그 여인네를 그냥 두십시오 부처님은 자비화신이시잖아요 빠딱 자라 실성에서 이제 부처님 앞에 다 왔을 때 부처님께서 옆에 있는 제자에게 저 여인의 몸을 가릴 수 있도록 옷을 갖다 주어라 그 얘기를 듣고 옆에 있던 신도가 급하게 자기가 입고 있는 외투를 벗어서 그 알몸의 빠딱 자라 몸에다가 다 이렇게 옷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부처님 몸에서 일어나는 환하고 자비로운 신통의 흠에 의해서 부처님의 그 자비심과 신통의 에너지로 순간 실성했던 빠딱 자라가 제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상태를 봤더니 완전 알몸이고 옷 하나만 이렇게 걸쳐져 있잖아요 순간 사태를 짐작하고는 너무 부끄러워서 이렇게 옷을 가리면서 그래서 부처님 앞에 삼배를 올립니다 부처님 앞에 다 실성했던 빠딱 자라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뒤에 부처님한테 삼배를 올리면서 엉엉 울면서 부처님 남편은 독사에 물려죽고 아들 하나는 강물에 휩쓸려 죽고 작은 아들은 독수리가 채갔고 저의 부모님과 가족들은 땅에 파묻혀서 죽었습니다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성으로 법문을 설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법문을 설하십니다 첫째 중생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으면서 이 윤회의 흐름 속에서 겪어야 할 중생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에 대해서 살 법하십니다 태어나면 죽어야 되고 늙고 병들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질 수밖에 없고 미워하는 사람을 자꾸 볼 수밖에 없고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슬픔과 괴로움에 대해서 첫 번째 설법을 하십니다 두 번째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설법하십니다 그건 당연한 이치지 않습니까 태어난 존재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다 다만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존재는 영원한 것이 없고 결국 무상하다는 것에 대해서 설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영원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한 게 없어요 하나라도 있으면 대보세요 없어요 이 우주 자체도 이 우주 자체도 천문학자들이 이 우주도 언젠가는 팽창해서 결국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영원한 게 없대요 부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존재는 영원한 게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오직 깨달음을 얻는 것만이 영원한 행복을 얻는 것이다 라고 설법을 하십니다 첫 번째 설법은 윤회의 흐름 속에서 중생이 본래 겪어야 할 괴로움에 대해서 두 번째는 태어난 존재는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세 번째는 모든 존재는 영원하지 않고 무상하다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네 번째가 오직 깨달음만이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네 가지의 셀법을 펼치시는 순간 빠딱자라의 마음이 극도로 고요하고 평온해지면서 첫 번째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지는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죠 아라한이 되려면 네 단계를 겪어야 돼요 첫 번째가 1단계가 수다원 2단계가 사다함 세 번째가 아나함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아라한입니다 빠딱자라가 법문을 듣는 순간 그 미치고 실성했던 빠딱자라가 첫 번째 깨달음 수다원을 얻었답니다 수다원의 깨달음을 딱 얻는 순간 마음이 평온해지고 번뇌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부처님 모든 게 덧없고 무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도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깨달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제가 머리 깎고 출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해서 비군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군이가 돼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열심히 수행을 하는데 자 어느 날이었답니다 빠딱자라가 이제 열심히 수행을 했겠죠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서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죽고 가족까지 다 죽고 인생의 무상함을 철저하게 처절하게 뼛속까지 느꼈으니 수행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직 깨달음을 위해서 수행하던 어느 날 그 이제 발을 닦으려고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왔답니다 항아리에 물을 떠와서 첫 번째 물을 부어가지고 발을 닦고 그리고 두 번째 물을 부어서 또 발을 닦고 또 세 번째 물을 마지막으로 부어서 발을 깨끗이 닦았답니다 근데 첫 번째 물을 부었을 때 발 닦으려고 첫 번째 물을 부었을 때 물이 살짝 흐르더니 땅바닥에 스며들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부었더니 조금 더 멀리 흘러가서 땅바닥에 싹 스며들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땅이 젖어 있으니까 세 번째 부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더 멀리 가서 땅바닥에 싹 스며들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 발을 닦기 위해서 항아리에 물을 세 번 부으면서 첫 번째 물 두 번째 물 세 번째 물이 땅바닥에 싹 스며들면서 사라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 물을 부었을 때 살짝 흐르더니 땅바닥에 스며들어 사라졌다 이와 같이 사람도 어린 나이에 죽는다 두 번째 물을 부었더니 조금 더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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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다가 땅바닥에 스며들어 사라졌다 이와 같이 사람은 꽃다운 나이에 청춘에 죽는다 세 번째 물을 부었더니 조금 더 멀리 물이 스며들어서 결국은 사라졌다 결국은 사라졌다 이와 같이 사람은 나이가 들면 결국은 죽는다 이해 가세요? 네 물이 조금 흘러가다가 사라지는 거는 어린 나이에 죽는 사람들 물이 조금 더 흘러 들어가다가 죽는 거는 젊은 나이에 죽는 사람들 세 번째 물 멀리까지 물이 흘러가다가 결국은 스며들어서 사라지는 거는 나이 들어서 죽는 사람들 근데 빠따짜라는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뼛속까지 처절한 슬픔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와 같은 그 발을 닦기 위해서 항아리에 물을 세 번 부으면서 땅바닥에 스며들어 사라지는 그 물의 존재들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모든 존재는 영원하지 않고 무상하다 모든 존재는 일어나고 사라진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진다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고 결국 무상하다 하는 순간 마지막 남은 모든 집착과 번뇌가 완전히 산산히 부셔져서 그 자리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빠따짜라를 우리 불교 경전에서는 비군이 스님 중에서 가장 계율을 잘 지킨 비군이 해서 계율 제열 빠따짜라라고 부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서 남편을 잃고 눈앞에서 아들을 하나도 아니고 아들 둘을 동시에 잃고 마지막 남은 혈육과 가족들까지도 다 땅에 파묻혀서 죽음을 목격하게 되었을 때 완전히 미치고 실성했던 여인네를 구제해주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줬던 가장 강력한 정답은 뭐였죠? 수행이라는 거예요 수행 모든 것이 덧없고 영원한 것이 없고 무상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2년 따라 일어났다 2년 따라 사라졌다라는 이 영기법과 2년의 법칙을 꿰뚫었을 때 모든 집착은 사라지고 완전히 행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한 것도 2년법이었고 사랑하는 남편과 일찍 헤어진 것도 무슨 법이었을까요? 결국 2년법이었던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 둘을 내 뱃속에서 키워서 낳은 것도 2년법이었지만 결국 사랑하는 그 아들을 일찍 잃어야 되는 것도 결국은 무슨 법일까요? 결국은 2년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결국 생사를 달리하게 된 것도 무슨 법이었을까요? 이 2년법은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부처님만 꿰뚫어볼 수 있대요 도대체 내가 무슨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행복한 걸까? 도대체 내가 무슨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불행한 걸까?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2년법이다? 내가 지은 2년법이라는 거죠 이 2년의 흐름 속에서 모든 번뇌와 망상과 그 모든 집착이 사라졌을 때 집착이 사라진 존재는 세상에서 가장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얻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다시의 끼사 곧담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끼사 곧담이 그냥 곧담이라고 부를게요 이 곧담이라는 여인네가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고 아이를 낳고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난 뒤에 아이가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 여인네가 이제 반쯤 실성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황의 정승이 했던 얘기인가요? 그 왕이 황의 정승에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황의 정승이 아들을 일찍 잃었대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와 자식을 잃었을 때 그 슬픔이 같더냐 다르더냐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버님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가슴이 너무 먹먹해가지고 너무나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죽으니까 눈앞에 보이던 산이 안 보이더이다 라고 하더래요 자식이 죽으니까 보이던 산이 그냥 산조차 보이지가 않더이다 뭐 여기에 모든 말이 다 스며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혹한 업보 중에 하나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눈앞에서 죽었을 때 그러니까 곧담이가 사랑하는 아이를 잃고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아이를 안고 반실성을 해서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울부짖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쳤다 미쳤다 죽은 아이를 안고 사람들한테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니까 저 여자 미쳤다 미쳤다 하다가 어느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남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었대요 그 지혜로운 남자가 당신이 원하는 해답은 부처님이 갖고 있습니다 부처님께 찾아가면 부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정답을 주실 겁니다 부처님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이 곧담이가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부처님께 찾아갑니다 부처님께 엉엉 울면서 부처님 죽은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죽은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를 살려주신다면 평생 부처님이 하라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했을 때 부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 아이를 살릴 수 있다 너의 아이를 살릴 수 있다 분명히 살린다 그럼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대신 조건이 있다 지금부터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 가서 겨자씨를 얻어와라 한 번도 한 명도 죽지 않은 사람 집에 가서 겨자씨를 얻어오면 살릴 수 있다 하더래요 고땀이가 너무 기뻐가지고 아싸! 막 이랬겠죠 아싸리! 가오리! 막 이러면서 내 아이를 살릴 수 있다 겨자씨만 얻어오면 되니까 이제 집집을 돌아다닌 거예요 똑똑! 띵동! 예 뭐 띵동!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물건 안 사요? 그게 아니라 겨자씨 얻으러 왔는데 겨자씨 좀 줄 수 있습니까? 겨자씨 그때 인도 그 당시 문화에는 집집마다 겨자씨가 기본적으로 있었나 봐요 겨자씨 어렵지는 않은데 얼마나 필요해요? 아 예 뭐 조금만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 집안에 대대로 혹시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했죠 뭔 소리? 아니 며칠 전에도 우리 아모님 돌아가셨고 몇 년 전에도 우리 시어머님 돌아가셨고 아니 우리 집은 돌아가신 분들 많아요 아 그러니까 아쉽지만 예 뭐 다음 기회에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닌 거예요 집집마다 예 떡도 예 겨자씨 얻으러 왔는데 혹시 이 집안에 죽은 사람 혹시 있었습니까? 떡도 혹시 이 집안에 혹시 죽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그 성의 모든 집안에 다 찾아다녔대요 가고 가고 몇십 집안에 계속 몇백 집안에 갔는데 한 집안도 죽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던 집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죠 당연히 없었죠 그러면서 점점 곧담의 마음이 평온에 대쳤습니다 그리고 아 한 번도 한 명도 사람이 죽지 않은 집안이 없었구나 라는 걸 점점점점 자각하면서 문득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집에 문을 두들기지 않고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내가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고 있었구나 내가 어리석음에 빠져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구나 세상에 죽지 않은 사람은 없었는데 나 홀로 삶과 죽음에 집착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비로소 그때 안고 있던 죽은 아이를 시달림 시달림은 인도에서 말하는 시체를 갖다 놓는 숲이에요 시탈림이라고 부르거든요 시탈림 시탈림 시체를 손장을 놓는 숲에 가서 비로소 집착을 놓아버리고 아들의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아들을 그 시체를 놓아버리는 숲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묻어주게 됩니다 이제 부처님께 찾아옵니다 부처님 딱 보니까 이미 곧담이 얼굴이 너무나 평온해 보이는 거예요 부처님이 다음과 같이 질문에 던지십니다 곧담이요 나는 그대의 아이를 살릴 준비가 되어 있다 자 곧담이요 한 번도 죽지 않은 집안에 겨자씨를 가져왔는가 곧담이가 부처님께 삼배를 올립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진정한 뜻을 알았습니다 세상에 죽지 않은 존재는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기 마련입니다 라고 부처님께 삼배를 올렸을 때 부처님께서 비로소 곧담이에게 다음과 같은 법문을 하십니다 중생이 태어나고 죽는 유네의 흐름 속에서 겪어야 되는 모든 괴로움에 대해서 설법하셨고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설법하셨고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영원한 것이었고 결국 무상하다는 것에 대해서 설법하셨고 오직 깨달음만이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법을 해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곧담이는 첫 번째 깨달음 수다원가를 얻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범뇌가 사라진 성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아라한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는 1단계 수다원 2단계 사다함 3단계 아나함 마지막에 아라한의 최고의 경지에 오르게 된다 그래서 곧담이는 수다원가를 얻으면서 마음의 완전한 지극한 평온함에 젖어들면서 출가를 결심하게 됩니다 부처님 오직 깨달음만이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깎고 출가하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해서 비구니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수행을 하셨대요 열심히 수행을 하는데 어느 날 수행을 하는 법당에서 등불을 날이 어두니까 등불을 켰답니다 불을 탁 하고 켰는데 등불을 켜니까 바람이 불었나 봐요 바람이 휘 휘 휘 휘파람 소리 아시죠? 휘휘휘 하고 바람이 부니까 등불의 불이 펄럭펄럭 거리더래요 꺼짓듯 하다가 확 살아나고 꺼짓듯 하다가 확 살아나고 꺼짓듯 하다가 확 살아나고 그러니까 그 등불에 꺼짓듯 살아나고 사라질듯 다시 생겨나는 그 불빛에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불빛을 보면서 가만히 관찰하면서 순간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모든 존재가 저 등불에 불과 같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진다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질 뿐 영원한 것은 없고 결국 무상하다 라고 깨달은 순간 마음에 남아있던 모든 번뇌와 망상의 집착이 산산히 부서지게 됩니다 그리고 곧담이는 그 자리에서 모든 번뇌가 사라진 완전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잃어가지고 반실성을 해서 그토록 자기의 아들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곧담이도 결국은 모든 집착을 부셔버리고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식을 잃는 괴로움의 가장 부모의 큰 고통이고 형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식을 잃었던 가장 큰 괴로움의 흐름 속에서 곧담이가 얻게 된 진정한 행복의 정답은 바로 뭐였을까요 수행이었던 겁니다 아들을 아들을 내가 그 아들과 인연이 돼서 아들을 낳았던 것도 누가 지은 어변이고요 내가 지은 어베의 인연이고요 사랑하는 그 아이를 금방 잃게 된 것도 누가 지은 어베의 인연일까요 나와 그 아이 간에 아마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어베의 인연이 있었던 거죠 이 서로의 어베의 인연에 대한 집착을 편안하게 내려놓는 순간 그 사람은 행복을 얻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큰 번뇌는 바로 집착이라는 거죠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무관심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이를 잃었으니까 나는 아이를 잃었는데 집착을 집착하지 않을래 라는 말은 지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이를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집착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매년 아이를 위해서 아이의 무덤가에 가서 꽃을 놓아줄 때도 덜상 슬퍼하지 않고 언젠가 다음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아이를 위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을 기원해 줄 수 있는 거 그게 집착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혹은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더 큰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고부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처님 당시에도 고부갈등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나 봅니다 부처님 당시에 바후 뿌띠카라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바후 뿌띠카 아들이 일곱 명이고 딸이 일곱 명이었답니다 금실이 좋았나 봐요 14명의 아들 딸들이 있었는데 남편이 죽고 재산을 다 자식들한테 나눠줬대요 자식들한테 다 재산을 나눠줬는데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서 맏아들 집에서 사는데 맏며느리가 그렇게 눈치를 주더래요 둘째 아들 집에 갔더니 둘째 며느리가 그렇게 눈치를 주더래요 아들 집에 갈 때마다 며느리들이 그렇게 눈치를 주더래요 그래서 딸네 집에 갔더니 딸들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 똑같은 낳은 자식인데 아들한테는 재산 더 주고 우리들한테는 좀 적게 줬으면서 나이 들어서 갈 데 없으니까 우리 집에 오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 자식 새끼들 키워봤자 그래서 내가 애 안 낳잖아 그래서 안 낳잖아 자 이제 웃자간 말이고요 그래서 자기 어변이에요 우리 주변에 효자 효녀도 있지만 또 이렇게 가슴에 상처 주는 자식들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서럽고 설굽어서 머리 깎고 출가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미 무상을 느낀 거예요 아이고 세상 살아봤자 다 필요 없다 그냥 돗닦는 게 최고다 해서 열심히 수행을 했답니다 정말 그 나이도 많은데 정말 열심히 수행했대요 수행하고 또 수행하고 또 수행할 때 갑자기 어두운 어두운 날에 가만히 수행을 하고 있는데 눈앞에 부처님이 상 나타나시더랍니다 그 부처님이 다음과 같이 그 바우푸티카 비구니에게 다음과 같이 법문을 설하십니다 착하고 착하도다 나 부처님 나의 법을 관찰하지 않고 백년을 사는 것보다 나 부처님 나의 법을 관찰하면서 차라리 한순간을 사는 것이 더 낫다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위없는 법을 깨닫지 못하고 백년을 사는 것보다 위없는 법을 깨닫고 차라리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낫다네 더 훌륭하다네 하는 부처님의 법문에 딱 듣는 순간 바우푸티카가 그 자리에서 모든 번뇌와 집착이 사라진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 자식식기들 때문에 속상해서 출가했던 이 바우푸티카가 훗날 부처님 경전에 비구니 중에 가장 정진을 열심히 한 정진제일 바우푸티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답답하고 속상하고 서러울 때 해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뭘까요? 수행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괴로우면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수행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분명히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한 행복